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정답은 없어 어디로 가야 할까 오 나의 인생아 무엇을 얻어갈까 영호놈의 세상에 울기도 했지만 웃으며 간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지 착한 사람 만나서 보듬고 다독이며 한글자막 by 한효정 땅뿌러지는 땅뿌러지는 인생의 정답은 없어 땅놈끼리 만나서 서로가 닮아가며 지지고 부는 것이 정답일까 땅뿌러지는 땅뿌러지는 인생의 정답은 없어 인생의 정답은 없어 인생의 정답은 없어 인생의 정답은 없어 인생의 정답은 없어